아 아 짜비야 짜비야 짜비야?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코트야? 짜비야 짜비야. 닥치야. 코트 맞으면 어쩔고 아니면 어쩔 건데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맞으면 어쩔 거고 아니면 어떨 겁니까? 코트는 맞고 아니면 어쩔 거예요. 진짜 코트야? 목소리가 많이 달긴 했다. 코트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 오늘 유튜브 염탐했어. 코트. 나도 코트 맨날 봐. 코트 요즘 물을 났던데? 살오른 게 아니고? 아니 어떤 방을 가도 코트 얘기밖에 안 해. 아 진짜로? 제가 이제 장악을 하기 때문이죠. 아 씨. 코트 얘기 좀 그만해라. 저도 동감합니다. 코트 얘기 좀 그만하시죠. 코트는 질리겠네요. 전 질리죠. 존나 질릴 것 같아요. 맨날 씨발. 지겹습니다. 코트 진짜 아직도 어떻고 하네. 아 코트가 아마 몇 번 들었을까? 그거 얘기하면 안 되나? 이 방 잘생긴 분들만 오는 방인데 네. 네네. 인스타 까신 분 계신가요? 어? 그 위에 링크가 남아있는데 드릴까요? 이게 소수 정예로 서로 목소리 들으면서 예의상 잘생겼다는 얘기 듣는 것보다 불특정 다수에게 2천명에게 이 얼굴 평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사망선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 아 아 아 아 이거 싸들어. 아니 제가 정했어요. 목소리가 좋으면 잘생긴거라고. 한도가 30만원 남아서 나이 또? 야 미스테리 해줄게. 미스테리 한다. 오늘. 하하하하하하 오늘. 약발방 끝나고 미스테리니까 진행합니다. 어 들이나 players 황당님. 네. 마라는 도중에 노래 불러 버리시면요. 렉이 빠지잖아요. 하하하하 죄송한데 방에 가장 최고 알파 메일은 누군가요? 접니다. 하하하하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저 크림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인스타 아이디 주실 수 있나요? 하하하 인스타 아이디요? 홍보도 되고 좋죠. 아니 근데 원래 코트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원래 진지해? 아니야 원래 집이 없으면 나감 알죠 아니 그러니까 저의 제 방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개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상무님 통찌꺼기로도 맛있는 음식 만들어내는 게 코트니까요 이천명 보고 있는데 그 니가 한번 보여주시죠 니 장기나 아니 이천명 보고 있다고 지금? 아 거씨 이바년이 말 맞네 이 개새끼가 불변 어떻고 아니 그냥 장기나 아니 보조장님 방송을 의식해 이 개같은 년 니가 방송해 인스타 방송 키면 다섯 명 오따리 보는 병신년아 영병호라고 계속 방송 얘기해 김치게 하네 아 진짠데? 아니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이거 훌륭한 거 지금 아니 이 방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얼굴 좀 보자고 지금 얘기했는데 자꾸 중간에서 방송 얘기 꺼내시네 코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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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요? 왜 왜 욕하세요? 아 죄송해요 방장님의 드높은 권력에 제가 딱 이렇게 미안합니다 방장님인지 몰랐어요 아 저 코트 구독 취소해야 되겠다 아 구체하지 말아주세요 미안해 미안해 진짜 시가 족갔네 시벌 족갔네 방장님 저한테 관심 주세요 뭐해 저 분의 씨 아 강태 잘하셨습니다 아니 방장님 죄송해요 진짜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제 방송 얘기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아 님 방송 얘기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재미없다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미안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지당하십니다 그쪽이 진짜 코트라면 아 감사합니다 홍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왜 시바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욕 맞아요 맞아요 방장님 말이 지당하시고 이거 비꼬는 거 아니고요 절대로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새로운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이런 거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구체한다? 이거 유튜버로서 아니거든요 예 코트님 맨따 알겠고요 구체 헤이 시벌 년아 너 없어도 돼 이 개새끼야 니가 방송 얘기 계속하게 만들었잖아요 방장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해 죄송해 코트님 저기 크림님 면상 한번 보면 안 될까요? 아니 코트님 예예 일단 알겠고요 네네 크림님 네네 그 알파 메일이시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나 진짜 내가 그렇게 된 거야? 아니 근데 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 갑자기 여기서 화남자 마냥 빼는 거는 너무 일단 보여줘요 이만 사람들 얼굴을 더 안 보지는 못해가지고 에이 말 더듬으면서 갑자기 화남자 지나네 근데 이거 인스타 주소 어떻게 주죠? 그냥 인스타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에이 인스타그램 아이디 주소 어떻게 주셨는지 아 네 너무 추한데요? 네 URL 주소 컨트롤C 컨트롤V 하면 되잖아요 아 URL 그건 없고 인스타 아이디만 에 아 예 아이디만 알려주시면 저한테 쪽지로 좀 보내주시면 아 그냥 쳤어요 그냥 네 방송에서 본인이 깐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아 근데 이렇게 듣기 듣기 전용님? 비공개는 아 비공개 하나? 비공갠데 아 아 진짜로 아 바꿔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다 보지? 보안 보안 비공개 아니다 계정이다 아 계정 계정 어 근데 프로필 사진 보니까 나이가 되게 많으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알았지? 아 프로필 봐도 나아요? 40살 넘으세요? 아 그건 아니에요 푸셨.. 푸셨어요? 약간 잠시만요 그 개인정보 보호 창이 있거든요 코드 콘서트 저기 일반인 버전인데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잘 몰라가지고 마흔 네 살이요 마흔 네 살 정도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I'm still fucking Christian 아 근데 그 저기 언제 언제 공개하세요? 아 이거 계정 상태 아니 그 개인정보 보호 탭에 있다니까요 아 아 아 오케이 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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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볼게요 새로고침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아 오케이 네 이제 인스타그램 제가 그 백종원 아저씨 마냥 네 컨설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가 174네요 네 별로 없습니다 예 전형적인 일반인인데 네 네 맞습니다 아 솔직히 토크온 여자 중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 맞아요 예 알겠고요 음 너도 데코할래? 어 뭐야? 어 일단 그 크림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아 굉장히 이동되면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아니 그 아니 그 그거 닮았는데 그 사람 약간 블랙넛 금카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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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굴놀이 더굴놀이 2도면 닮았는데 상위 25 상위야 그래도 한 15% 안에 들죠 저 정도 15% 15%요? 15%는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아 크림님 그러면은 뭐 저기 성형은 안 하신 거고요 네 안 했습니다 어 여자친구 있으시고요? 네 있습니다 어 그래요 어 키가 어떻게 되세요? 180입니다 어 그러면은 알파멜 인정입니다 아 역시 이 외모에 키도 180이다? 오케이 인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10인정이고요 아 근데 잘생겼네 음 저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원래 여자분들이 보는 게 진짜예요 나만큼 생겼네 근데 왜 내려갈수록 못생기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기술의 발전 아 맞네 아니 근데 저는 실물이 좀 더 낫습니다 제가 민경호님 플러스 블랙넛 플러스네요 네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근데 이게 젖살이 빠지니까 잘생겼다잉 영국 배우 같으세요 그니까 젖살 때문에 그러 어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그 역시 남자는 나이가 먹어야 돼 그 아 제가 먹을 거 보니까 배고파지는데 크림님 그러니까 옷 깔린 사진 저기가 아님 집이예요? 어디요? 발색 아디다스 있고 아 여기 오마카세 간건데 여기 아니 뭐 집을 물어봐 뭐 러브하우스야 뭐야 구애주 홈즈야 뭐야 네 식당입니다 아 일단 뭐 저는 이제 토콘에서 주둥이만 터는 새끼들보다 본인의 외모를 밝히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진짜 존중하거든요 아 예예 크림님 대단합니다 이 방에서 이 방에 최고 알파메일이구요 혹시 여성분도 있나요? 방장님이 여성분 방장님이 토콘에서 제일 이쁘다고 아니 아까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아니면 방장님 아 들려요 들립니다 써도 좀 보여주세요 네왕이님은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요? 알파님 네네 들어와서 말도 안하실거면 왜 쪽지로 방 열어달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계속 마이크가 그냥 꺼져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따라 들어온 쥐새끼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아니 쥐새끼 아니구요 가만히 그냥 쳐보면서 저런 관음증 걸리는 한남들 좀 쳐내주시구요 네 여기 넷플릭스 아니구요 그냥 방송으로 보면 되는거 아니에요? 왜 굳이 따라 들어와요 병신같은거 저 코트방송 그런 찌끄레기 방송 안 봐요 아 예 찌끄레기 방송 죄송합니다 아니 방장님은 저기 공개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인스타 안갈거에요 아 안가고 그냥 네네네 입만 돈다 그럼 아까 토크온 아니 아까 어떤 여자분이 그게 방장님이에요 토크온에서 제일 보다고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그거 아까 방장님이 그랬어 아 그런가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근데 코트님 네네 그 코트님은 이 방에 들어오시면 안되는 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외모를 까지 않으면서 남의 외모를 지적하니 굉장히 추접한거 아닐까? 졸렬하잖아요 죄송해요 아니 방장님 외모 깔 수 있나요? 네? 네? 본인이 외모 깔 수 있어요? 네? 인스타 사진은 믿거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외모를 까고 남의 외모를 지적한다는 거는 정당한 사유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장난이라고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난이 너무 진지하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원래 그럴려고 그냥 대화하면서 장난치고 그러고 아 그래 닥쳐 솔직히 저는 이 방에서 야옹이님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야옹이님 진짜 이쁘거든요 저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얼굴 봤어요? 어 그 야옹이님이 바디 프로필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아무 제가 가져도 되나요? 싫은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파님 왜 저래? 왜 아무 여성분에게나 뭐 가져도 되나요? 소유해도 되냐고 소유권 주장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알파님 얼굴 깔 수 없잖아요 알파님 얼굴 깔 수 없잖아요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알파님 네네네 나가주세요 그냥 아니 방자님 키 몇이세요? 아 뭔데 165입니다 165면은 진짜 A급인데요 갑자기 남자 180이랑 비견할 수 있는 네 여자들이 키 많이 따지잖아요 아니죠 알파 꺼져 이 개병신 미친 늦자고 없는 십자식아 경순 같은 새끼가 그냥 아니 니 외모를 까는 것도 아니고 방에서 왜 자꾸 이렇게 코트님 저분 맞다니까요 그냥 따라 들어온 개척 네 맞아요 저 알고 있어요 저 목소리 너무 많이 들었고 지겨워요 저도 알파님 네네 그냥 젓가락 두 개 들고 콘센트에 꼽아서 감전 되시는 걸 진짜 추천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주세요 지금요? 아 시간대서 자작해서 왔어요 지금 알파님 여기 계시는 거 자체가 쿠폰 서버나기거든요 아이순 아 우리 코트보뚱이가 1,000개 아이순 아이순 고맙습니다 아감자 아감자 일단은 저기 그 알파님 감전사 당하시면 될 거 같고요 어 아 네 알겠습니다 방장님 네 솔직히 제가 오고 나서 좀 많이 불편하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뭔가 상황에 주깃전도 된 거 같고 방장님께서 말씀도 많이 없으시고 그래가지고 괜히 눈치 보이네요 아니 아니 저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아 구경꾼이에요? 네 구경 이왕 하실 거 그냥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미안합니다 아니 방장님도 그러면 코트님 방송 보러 가시면 될 거 같은데 알파님이랑 두 분이서 손잡고 아 이 방에서 아 죄송합니다 아가리 털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자꾸 저버리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빌런들은 강태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쵸 정관리 잘하세요 솔직히 네 잘하고 늘리지도 않고 네네 자기관리도 잘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기관리는 잘하고 있고요 아 진짜 잘해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만 보면 안될까요? 방장님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방송에서 공개 안하고요 아 지금 방송하고 계세요 그니까 방송 화면에 안 띄운다는 얘기에요 야 왜 코트 그 저 뭐야 라이브 주소 어떻게 되나? 제가 묘사를 잘하기 때문에 방장님의 외모를 제가 보고 시청자분들에게 그 외모를 제 말로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코트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객관적인 분이 있어 조금 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니 방장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저만 보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오우 쪽지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오우 이거 그린라이트 아니에요? 방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갑네 저는 방장님이 되게 당당한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말이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말이었구만 맞아요 아 그린라이트인데 약간 말장아 같은 거 잘 지낼 거 같네요 방장님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파님 아 제가 죄송합니다 네네네 인스타는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절대 까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방송에서 까면 저를 사지 분리시켜주시면 바로 깔게요 오케이 뒷주소만 해가지고 아 나도 보고 싶다 근데 약간 좀 사심 채우는 거 같은데 알파님은 그냥 대화 소리 끌게요 네 저도 소리 끄겠습니다 젓병신새끼 어? 야 아니 이렇게 신도시 미시룩을 입으시고 바닷가에서 사진 찍으셨다는 거는 남자랑 갔나요? 의랑리해수욕장 아닙니까? 친구들이랑 간 것도 있고 남자랑 가는 것도 있죠 아 인싸시네 감사합니다 아 이쁘시네 입술도 도톰하시고 흐흐흐흫 에 어 무슨 교퇴해 부리는 소리는 어디서 왜 내는거야 아 원래 잘한 사람입니다 트레일드 마크거든요 아 근데 인생네 컷에서 찍은 이 사진은 되게 어 약간 그분 닮았는데요 그 뭐지 누구야? 유튜브에서 개그맨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대박난 도용 아니에요 님들 대박난 유튜브 채널 이름 뭐였잖아? 코트님 채팅창에서 계속 도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블 엄지윤님 네 엄지윤님 닮았네요 인생네컷에서 나온 사진이 본인의 실물과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엄지윤님 그렇겠죠 네 엄지윤님 엄지윤님 느낌 몸매 좋죠 몸매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몸매는 인정했고요 홀란드를 닮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최고의 공격수 홀란드를 좀 닮으셨네요 홀란드스럽네요 유나이티드는 유나이티드는 맨유 아닌가? 아하 맨체스터 시티 네 미안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엄지윤님 닮았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서 들었잖아요 음 오늘 최초 아니 그쪽한테만 들은거죠 아 그렇군요 혹시 엄지척 닮으셨어요 아 근데 솔직히 이 얼굴은 토크온의 최고 상위 클라스에 머무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쁜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나와줘서 제가 내일 일어나서 엄마 일어나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 어머니한테요? 네네네 어 탈룰라 시전하신다고요? 네 토크온 상위 뛰어갈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아니 근데 이마가 진짜 이쁘시네 옆모습 보는데 이마가 완전 갑오징어예요 이마가 축구장.. 가보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가보지 몰란데도 이마 이쁘긴한데 완전 프리자 대가리인데요? 센트 낮으면 먹물 나오나요? 아 진짜 옆모습은 진짜 완벽하시다 조효정님의 이마를 닮으실 정도로 굉장히 좋으세요 옆모습은 궁금한 것 같아요 방장님 잘 봤습니다. 그리고 팔로워도 800명이면 10인 싸시네요. 아 뭐야 800명이라데? 예예예 토크온 맞팔한 거 아니에요? 토크온에서 맞팔한 거 아니에요? 토크온에서 맞팔해서 800명에서 팔로워가 800명이라고? 아 10인 싸시네 아니 얼마 안 돼요 800명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800명이면 100명 그럼 오크림이네요 그러니까 오크림이네 아니 지금 남자친구분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어떤 남자분이 좋으세요? 저는 뚱뚱한 남자 약간 싫은 것만 딱 얘기해주세요 단점 싫은 남자 이런 남자 싫다 외쪽으로건 뭐 내 쪽으로건 코트.. 코트가 별로 안 어울리는 사람? 아우 재미없어 비용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너무 재미없는 거 같은데요 50대 아저씨들이나 할 만에 아 진짜 코트가 어울려야지만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하하하 아 그래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키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죽여서 말하라는 거라고 진짜로 정말로 저를 의심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코트 의류를 말씀하신 거였군요 그런 거 같아요 검사겸사죠 코트만 잘 어울리면 괜찮나요? 네, 코트 잘 어울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전해요. 네, 네. 코트를 입었는데 약간 좀 느낌이 그... 황의 면정학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 뭐라고요? 코트를 입었는데 네. 약간 좀 덩치가 있어서 덩치? 황의 면정학은 코트를 안 입지 않나요? 입죠. 코트 입죠. 그러니까 북쪽에 어떤 분을 닮았어요. 북등무를 닮은 거죠. 북쪽에 어떤 분이 좀 약간 연상이 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딱 그냥 그거죠? 코트가 잘 어울린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코트 얘기를 꺼냈네요. 키 크고, 비율 좋고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죠? 고백하신 거예요. 아, 하... 하... 하하... 으흐흐흑... 하... 하... 아, 그 티... 티서람님. 티서람님. 따른 방 가자. 네... 근데 야옹이 방팠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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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컴이요. 아니 야옹님. 어? 안녕하세요, 네. 왜 방금 방에서 관심 못 받아가지고 빌빌거리다가 갑자기 도망갔어요? 그 방이요? 네 아니 사진 보여달라고 한 세 번이나 말했는데 사람들이 생카노인데요 저를? 그래서 그냥 어? 왜 무시하지? 원래 오 나왔어 아니 근데 솔직히 난 좀 야후님에게 약간 좀 실망했습니다 왜요? 아니 어제 합방을 하고 그렇게 뭔가 좀 인간적인 매력을 풍겼으면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초콘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음날 대범이 초콘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괴물모드로 간다는 거는 나의 노력을 아니 일하다 왔어요 일하다 온 거예요 아 또 일하고 나서 본인의 유일한 악취미 초콘 또 즐기는 거예요? 어 뭔 소리야? 뭐야 방금? 모르겠는데요 존나 개소름도 났네 방금 어 놀래라 원장님 초딩은 어때요? 아 이제 보뚱이님 네 어제 토콘에서 야옹이님이 보여준 어떤 그런 방송 보셨나요 혹시? 뭐요? 저 사람이 보뚱이에요? 네 저 사람이 보뚱이고 어 네 토콘에 이제 그 되게 안 좋은 토콘 한 사람들에 대한 좀 어떤 뭐 편견? 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자리잡아 있는 시청자분들이 야옹이님 보고 많이 풀렸어요 사실은 야옹이님 보고 되게 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토콘에서만 병신이지 사실 네 나옹이님 너무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뭔 소리야? 네 아 아닙니다 별 보선 1,000개를 받아가지고 보뚱이한테 내가 원래 좀 심하게 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뚱이 팬이 있어갖고 내가 지금 심하게 말을 못 하겠네 아 진짜요? 코트보뚱이라는 아이디가 있어요 아프리카인데 네 아니 방송 얘기 그만 합시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 저는 그 야옹이님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뚱이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어제짜 그 게스트 방송을 안 봤구나 코트보뚱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귀 아파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분 목소리 원래 저렇게 그거예요? 아 보뚱이요? 네 네 좀 약간 카멜리온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 새끼가 특이 뭐냐면은 내가 저 새끼 리뻐할 수가 없는 게 나이 물어봤을 때 미친 척하고 자기 신상에 대해서 1도 얘기를 안 해 왜냐면은 난 토크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 새끼한테 매트리스인 거지 야 이 새끼야 아 방관리 하세요 방장 비우시나 아 야옹님들 그러세요 뭐하냐? 여성년 야옹님한테 왜 그러세요 방장 방관리 X같이 하네 여성년 코트보뚱 맞지 마세요 어 근데 지금 철권하고 있거든요 뭔가 합방 했던 그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계신 것 같고 약간 걱정이 되네 일하다가 와가지고 토크온 방 파서 철권하고 있어요 어 100만원을 쉽게 잊을 순 없죠 나가리 닥쳐라 너는 피플님 앵무새집 그만하세요 어 그거 왜 사람들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댓글 보니까 아직도 욕하던데 유튜브 어 그거는 암튼 뭐 저기 그 얘기 그만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네 네 코트님하고 합방 있어요 목소리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어 예 어 왜 띄까워? 네? 띄까워? 아 좀 닥쳐 피플 개병신아 눈치 존나 귀엽네 진짜로 목소리 띄까워? 띄까운 게 아니라 귀 아파요 또 내 앵무새집 아 아 아우 저 씨부랄 하핳 보뚝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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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토크온에 수많은 괴물들이 있다면 벌레도 익충과 예? 저는 말 파이트륩니다 아 그니까 익충이 있고 안녕하세요 그 그 반대가 있듯이 네 냐옹이님은 괴물이었지만 익충이었어요 코트님 안녕하세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니까 너는 해충이라고요 해충이요 코트님 코트님 진짜 코트예요 아 씨발 방갈리 저까지 하네 정말 아니 방금 말했잖아요 방금 들어와서 아 방금 좀 비번을 겁시다 냐옹님 비번이요? 네 냐옹님한테 너무 보라하지마서 냐옹님한테 너무 보라하지마서 냐옹님한테 더럽게 못하네 아니 근데 제 방이 때 왜 자꾸 코트님이 저한테 자꾸 오까를 해요 저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네 오까가 아니고요 냐옹님한테 보라하지마세요 아 핏팬님도 저 감싸지마세요 자꾸 아 알겠습니다 얘네 뭐 아니잖아요 저랑 아 네네 제가 감싸줄게요 방장님한테 꼬지 마세요 아 실례지만 맑아지마세요 뭐가 되고 싶긴 하죠 아 맑아지마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말 아 저기 그 저한테 맑아지마라고요 보뚝님 예 하고 있네 아 나는 왜 아이씨이 아 사람이 말을 하는데 개새끼야 아니 보뚝님 네 며칠 안 보이고 그게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저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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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망이요? 아 나 진짜 좀 방송 방해 같은데 리플을 정도면 나 안 보니까 희망이 생겼다 네 어 뭐야 비번 번호하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비번을 1111이나 0000이나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하하하하 아 맞습니다 누가 초대했네 하하하하 어 이거 비밀 번호 1111에 들어와 주거든요 하하하하 죄송해요 비밀 번호 개쓰레기처럼 뒤였는데 하하 어쩌라구요 제방인데 죄송합니다 강타기 음 아니 그래서요 예 그 좀 희망을 얻어서 본인이 당신이 이제 이틀 삼일 예 5일 안 보이고 이제 일주일동안 안 보이고 막 이러다던가 이러니까 거기서 희망을 얻었죠 왜냐면 이제 아 드디어 현실 게이트 타는구나 현실 입게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갖고 오지랖이 넓어 오지랖이 아니라 저는 수많은 토크온에서 많은 괴물들을 맞이했고 또 많은 빌런들을 맞이했지만 그들이 토크온을 접게 되는 그 순간 아 그래도 이제 제자리로 가는구나 갈 길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방황이에요 하나에 내 갈 길이 뭔데 니가 갈 길은 개새끼야 편의점 알바라도 하는 거야 예? 정육장 가시면 안 돼요? 정육장 가시면 안 돼요? 재미없어 진짜 죄송합니다 어 방금 약간 다른 목소리 나왔는데 제 목소리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아니요 방금 목소리 조금 낮아졌을대로 말해주면 안 돼요 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네 네 네 보뚝님 네 몇 살이에요? 어 개맛살이요 에휴 시발 지가 말하고 지가 왜 그러는 거야 미친년이 전혀 똥 뱃살 아니에요? 개달아 신생아님은 실시간으로 닉네임이 바뀌는데 아니 이딴 새끼를 보기 위해서 왜 나한테 별풍선을 맞고 거의 만개 가까이 쌌을까 흐흐흐흫 아니 이새끼 보여 나 솔직히 이새끼 그냥 개무시 까고 그냥 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새끼 수요층이 있어 시발 짜증나 아 여자가 벼슬이야 아 이거 팩트야 진짜 나 여자가 벼슬이야 할 말이 있어요 따장면 아 따장면 먹고 싶다고 와 근데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맹동님 가장 궁금해지네 궁금하면 어쩔건데요 사고를 언제 당하신거예요 죄송한데 궁금하면 어쩔건데요 사고를 언제 당하신거냐고 궁금하면 어쩔건데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네 아 아 저 시발이 형 혈바닥 안으로 말려 들어갔으면 좋겠네 아 이거 세시간도 가능하여 욕은 하지 마세요 사고는 언제 당하신거냐고요 맹동님 예 사고는 언제 당하신거냐고요 예 아 아 이 번 진짜 예 예 이 지랄 네 형님 네 그럼 앞으로 조금 계속 하실 생각이에요? 저 그냥 쉴 때 가끔 쉴 때? 네 일이 언제 끝나요? 어떤 일이요? 아니 본인 지금 하고 있는 오늘 또 그림 야무지게 그렸어요? 아 그림 정확히는 그림 그리는 일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하는 건데 그림으로 알더라고요 네 프로그래밍 오늘 야무지게 했어요? 네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얼마나 지일했어요? 저 오늘 하고 내일 내일이나 내일 모레면은 이제 이거 다 끝내고 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오 이번 달에 그러면은 들어온 수주 작업을 다 끝낸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이거 모델링 자체를 이제 접고 본업으로 다시 넘어가야죠 어? 본업 있었다고? 그 타투 하는 거예요 타투이스트요? 네 저 그거 배우다가 잠깐 쉬고 있다 했잖아요 아 근데 내가 실제로 저 사람 봤잖아요 님들아 네네 몸에 있는 그 타투가 존나 고컬이에요 오오 내가 봤던 그 모든 문신했던 문신충들 중에서도 가장 문신이 진짜 디테일하게 좋더라고 명치 있는 문신이 이쁘다 문신 어디서 한 거지? 어디서 하셨어요 문신을? 양경님? 문신 어디서 했냐고요? 네네 이집트에서 하셨나요? 아 재미없어 지금 강퇴할게요 아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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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새끼 좀 강퇴중해 진짜 진짜 나 진짜 존나 싫어 명신 시발 새끼 네 나중에 딸내미 낳았는데 안 낳을 건데 아들내미 낳았는데 안 낳을 거라고요 꼬리 싯? 보뚱이님 예 보뚱이님 왜 자꾸 매일같이 똥을 낳으세요? 예? 똥 싸는 거 말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냐고요 아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주둥이로 똥 싸고 똥 얘기하지 말라 주세요 왜요? 수치스러워요 당신 인간 똥이잖아요 예? 인간 설사잖아요 아 안 들려 안 들려 나 이해가 안 가 왜 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 저 배돌린 거 같은데 어 안 들려 포토 돼지 똥 아유 병신같아 그거는 맞고요 나 봤어 아니 내가 진짜 여전껏 봤던 탑티어 괴물 중에 지금 남자가 있다면은 최근에 7곱대 빌런이었고 여자 버전으로는 이제 이 새끼거든요 조맹덕 저 보둥이 개새끼고 조맹덕 조맹덕 아 진짜 궁금하다 근데 아 근데 귀엽다 뭐가 귀엽다 뭐가 좋다는 거야 아 근데 진짜 시발 이해가 안 가네 상상인가요 아니 냐옹이가 훨씬 낫지 저런 개 미친 요괴 새끼보다 아니 좋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귀여워 아니 냐옹님은 목소리는 좀 빙신 같긴 해도 실제로 보면은 약간 노제 닮았거든요 전부 이쁘시나요 아 근데 제가 보고 있는데 노제 플러스 미정 플러스 그 저 누구냐 그 그 그 저기 있잖아 최애나 예 조금 조금씩 빼다 밟았 밟았어요 뭐라고 총이 나와요 확실히 보고 있는데 노제 좀 많이 닮긴 하셨네 노제 플러스 최애나 플러스 예 흠흠흠 정신 맞다 정신 진짜 병신이다 아 진짜 정신 보뚝님 보뚝님 예 같은 여성이지만 천상계 있는 저분과 아 또 아 또 난리가 없어 밑바닥 밑바닥 객관구인 당신과 바다청소구인 당신과 예 뭐 말할 때 청소 안 끌려 예? 그 본인 봤을 때 외모를 좀 갖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세요? 진짜 왜 근데 예? 어? 보뚝님 드릴 선물 있어요 뭔데요? 뿌 뿌 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두 분 연애하실 거면 나가시면 안 될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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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님이 예 코트야 난 야옹이보다 우리 보뚝이가 훨씬 좋다 보뚝이 사이팅 아니 근데 방 아니 근데 방구 깰 때 몸이 흔들리는데 아니 코트님 예예 한 번 더 가능하신가요? 아니 지금은 안될거 같아 또 또 만약에 배에 억지 힘주면 진짜 약간 똥 찔끔 셀거 같아갖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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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야옹님이 노제 플러스 어 그 리정 플러스 어 최애나 닮았거든요 예 아 근데 눈매가 진짜 노제 o 하하하하 기상 하하하하 etas 하하하하 아 솔직히 립서비스죠 어 한마음 시선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물꽃짓을 안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하네 복발남 저 그만 좀 하시면 안될까요 메인동리 진짜 보뚱님 왜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보뚱님 남자가 여자를 칭송하고 여자가 남자를 칭송하는 거는 당연한 자연의 섭리에요 이 객관같습니다 보뚱님은 약간 근데 좀 도티가 좀 되가지고 그런거 같아요 지금 디도스 받고 있는거 같은데 맞죠 저요? 네 아니요 저 철권 렉 걸렸어가지고 아 씨발 왜요 아니 방에 사람들이 있고 저기하는데 이제 토크에 집중을 해야지 뭐 천번 천번 하면서 존나 역겨운 짓거리 하세요 아니 저 원래 철권하고 있었어요 방카놓고 그니까 원래 하고 있던거지만 방제에 맞게 랜선 남자친구를 정확하게 좀 구하시라구요 씨바라 아니 두 분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런 어떠신가요? 야옹님 싫어요 아니 얼굴도 안보고 오늘 실패했다 아니 야옹님 얼굴이 공개가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근데 어디 나오는지 좀 찾고 있거든요 아니 노래하는 꺼져 너도 꺼져 개생각 왜 그러세요 니 맘 디즈니 플라스틱 그냥 말씀드리기로 하세요 물어본건데 같이 그렇게 하세요 방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아니 근데 나 컴퓨터가 멈춘거 같은데 경? 찾으셨어요? 저 윙크 좀요 뭐야 이거? 야옹님 네 저 컴퓨터 약간 이상한데요? 철권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아 그냥 철권하러 꺼지시면 안될까요? 아니 철권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가 이상한데 얘 꺼렸나보다 아까 누가 야옹이 저기 디도스 간다고 계속 협박하던데 아이피 따인거 아냐 액심셨구나 왜지? 컴퓨터 척 끄고 나가시면 안될까요 방장님? 안돼요 안돼요? 그건 안될거 같아 저 파일 다 날라가요 음 날라가기 전에 남자친구 구해야죠 방장님 아니 그거랑 남자친구랑은 별게 아니에요? 잠깐만 말투가 왜 이상하게 갑자기 사투리 탑재됐지 그러니까 지금 나쁘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사투리 있어요 근데? 방금 쓰셨어요 방금 토니 그랬잖아 음 아 저 진짜 요즘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도 이래저래 다 섞었어나봐요 뭔가 생기신거 보니까 독존에 처음 나온 여자 있거든요 쥐진이에 약간 개대무신거 같은데 뭐라는거야? 모르겠어야돼 아 죄송합니다 홍수님이랑 저는 공감대 용성이 안돼요 아 그냥 화내도 쳐맞아버리네 홍수님 주댕이 막 튀어나와있죠 말할때 뭐라구요? 주댕이 튀어나와있죠 아 방 전혀 재미됐다 음 따른방 가자 아 뒤지게 재미없네